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로존 경제 유럽 경제가 정말 막 가난해지고 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유럽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정말 유럽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많이 작동되고 있지만 유러피언 국가들도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유로존의 경제는 어떨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분석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유로존 실물 경제 동향을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어떤 방송에 나가거나 제 유튜브에서도 댓글을 보면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가 회복된다 혹은 경기가 침체된다 경기가 둔화된다 라는 것을 저는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경기가 침체 국면인데 어떻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수 있나요 또 예를 들어서 경기가 호조세로 상승 국면으로 가면 부동산 경기도 회복되는 건가 경기와 자산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혀 다른 겁니다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산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 다만 실물 경제적 현상이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연결고리를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경기가 좋아지네 나빠지네 그게 부동산 경기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가 오르고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오릅니까 항상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에요 경기 경기는 실물 경제의 동향을 본다는 겁니다 가계의 소비 지출이 얼마나 늘어나나 기업의 신규 투자가 얼마나 늘어나나 정부가 지출을 얼마나 하나 수출이 늘어나나 수입이 줄어드나 늘어드나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의 움직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유로존의 gdp 성장률 추이를 보면 한때 21년에는 팬데믹 경제 위기 이후에 나름의 기조효과 일질에도 성장 흐름을 좀 보이다가 사실 1%대의 성장으로 둔화됐어요 그리고 23년에는 22년 엄청나게 높은 고물가를 만나서 유로존이 미국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았습니다 러시아 옆에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에너지 크라이시스 에너지 위기가 찾아왔어요 워낙 전적으로 유로존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경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쓸 수 없으니까 천연 게스를 쓸 수 없다 보니 에너지발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게 바로 22년, 23년 경제예요 다만 그렇게 어려웠던 경제의 국면에서는 24년 1분기 들어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유로존 경제가 폭발적으로 경제 회복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마이너스 성장하던 유로존 경제의 모습이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게 폭발적으로 유로존 경제가 좋아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바닥에서는 벗어난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요 지역별로 볼게요 그러니까 독일 경제도 23년 들어서 굉장히 안 좋았고 특히 23년 4분기 들어서 이렇게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24년 1분기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됐고요 이게 유로피언 국가들의 주요국들이잖아요 물론 영국은 유럽의 주요국이지만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은 아니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스페인 여러 국가들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주요국 중에서도 이 국가별 차별화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는 여전히 그냥 지지부진한 회복세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겠고요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는 나름의 경기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실물경제 동향을 살펴볼 때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지표 바로 보시는 것처럼 산업생산과 소매판매예요 공장이 얼마나 가동되나 소매판매는 얼마나 소비활동이 일어나고 있나 물건이 잘 팔리고 있나 이걸 보는데 내수경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도 이렇게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수가 밑돌고 있고 다시 100을 상회하는 흐름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어요 소매판매도 굉장히 미흡해요 유로전 경제가 완전히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생산과 소비 부분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그냥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다른 부분은 좀 괜찮다는 뜻이겠죠 다른 부분은 그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물경제와 또 체감경제의 괴리예요 실물경제적으로는 그래도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소매판매나 산업생산은 이렇게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회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소매판매나 산업생산일 가능성이 높은데 GDP 규모 면에서는 어쨌든 회복되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떤 흐름인가 이걸 정확히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이따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구매자 관리지수를 우리는 봐야 된다 이게 산업경제 흐름을 좀 보여주는 좋은 지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업들 중에 제조기업이 있고 서비스기업이 있는데 제조기업도 제품을 생산하려면 원자재나 부품 같은 것을 사들여야 돼요 서비스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원자재나 부품 같은 것을 사와야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해가시죠? 호텔 서비스 생각해 보세요 교육 서비스도 교육 자재 같은 게 필요해요 어쨌든 뭔가를 사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 기업의 구매팀 부서에서 구매 부서에서 뭔가 앞으로 더 구매할 것인가 여부를 가지고 물어봐서 향후 경제를 좀 진단하는 굉장히 유의미한 경제적 인사이트를 주는 지표인데 이 PMI 지수가 보시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서비스업 중심으로만 유로존 경제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종 유로존이 혹은 유럽편 국가가 굉장히 어렵다 가난해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표현이 정말 사실인지를 또 이따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로존 경제를 볼 때 인플레이션 동향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상승률의 유로존 정점이 10%를 초과했었어요 유로존 정점이 10%를 초과했었다라는 얘기 이 얘기는 미국 기준으로는 9.1%였어요 정점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의 정점은 22년 6, 7월에 6.3%가 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로존이 만난 고물가가 더 심각했던 것이고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로존으로서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인상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물가 고금리의 역습을 받았던 거죠 22년 23년 동안 경기침체가 있었던 거예요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지금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어때요 상당히 많이 둔화돼서 2%대라는 목표물가 수준에 부합하게까지 떨어졌죠 근원 물가상승률도 어쨌든 2%대에 부합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왜 한 겁니까? 유로존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한 6월에 금리 인하했잖아요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왜 한 겁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는데 물가 잡히니까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거죠 지금의 금리 인하를 2008년 금융위기 때 혹은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때 그때 금리 인하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때는 경기가 너무 어려워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경기를 진작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했었던 것이고 지금 22년, 23년 동안에는 고물가라는 숙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 고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 했었던 거죠 근데 물가가 잡히면 이제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이죠 유로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나름의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이 민간기업들은 이제 또 신규 투자를 해도 되겠네 가게는 좀 소비를 해도 되겠네 이런 경로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인플레이션 동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유로존 같은 경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여도를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음식료품의 기여도나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도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잘 안 잡힌 거예요 서비스 물가가 잘 안 잡힌 거예요 그럼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안 잡혔을 뿐 전반적으로 2%대에 부합하게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서비스 물가만 잘 안 떨어지고 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고용이 여전히 탄탄해서겠죠 그래서 유로존 경제를 볼 때 고용시장을 또 봐야 되겠습니다 고용시장 볼게요 유로존의 취업자 수 흐름인데요 유로존 취업자 수는 유로존 역사상 사상 최대치입니다 최고 수준의 취업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도 거의 최고 수준에 가깝습니다 더 볼게요 취업자 수나 경제활동 참가율도 있지만 실업률 지표로 봐도 지금 유로존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사상 최저 수준 공석률 같은 경우도 일자리 공석률 베이컨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게 또 줄어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유로존 경제의 고용시장은 매우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왜 그런 걸까 도대체 왜 이렇게 고용시장이 탄탄할까 우리나라의 고용도 탄탄하고 미국 경제의 고용도 탄탄하고 유로존 경제도 고용이 탄탄하다 그래서 제가 칠판 강의로 고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경제를 명확하게 분석하시려면 고용으로 본 경제를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잠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이제 경제를 진단하실 때 22년, 23년, 24년 상반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물가였어요 근데 물가가 안정화되면 이제 관심을 갖게 될 변수가 뭐예요? 고용이에요 왜냐면 통화정책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두 가지 변수는 물가와 고용인데 물가가 잡히는 동안에 고용이 다소 악화되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고용 부문을 좀 면밀히 들여다봅니다 그런 면에서 고용으로 본 경제의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칠판 강의를 좀 올려드렸죠 한번 꼭 그걸 통해 공부를 하시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유로존 경제의 고용이 이렇게 탄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로존 경제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밖에 다른 변수들이 있는데 이민자 수용이 많고요 외국에서 태어난 인력들이 유럽으로 많이 진입해서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북미 지역 그리고 유러편 국가들 이런 주요 선진 국가들로 매우 많은 인력들이 기술 인력이나 고급 인재도 많이 그쪽으로 이동했고 또 상대적으로 저부가 가치 일자리 이런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런 인력의 이동 때문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유로 지역 내 경제가 그렇게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력들이 유로편 국가들로 집중됐었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잠시만요 이것을 하나를 비공개로 하고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로존 경제를 좀 판단할 때 유로 지역의 대외 거래도 봐야 돼요 다 실물 경제예요 이게 소매 판매되나 생산이 이루어지나 물가는 잡히나 그리고 수출입은 어떻나 근데 보시는 것처럼 유로편 국가가 GDP 증가율이 나름 반등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수출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출 경제가 좋아지니까 그게 총생산이라는 규모면에서는 증가세를 유지하는데 소비나 내수 경제가 충분히 회복돼서라기보다는 대외 거래 중심으로 유로존 경제도 좀 회복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경제도 좀 비슷하거든요 이런 면에서는요 자 유로존 경제의 대외 거래도 봤고요 총괄적으로 유로존 전반에 걸친 경기를 좀 판단해 본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유로존 경제의 24년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어쩌면 다시 가난해질 것인가 유로존 경제가 무슨 폭만할 것인가 그런 어떤 썸네일이나 그런 어떤 이야기로 좀 현혹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몇몇 특정인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전문가적으로 그 해당 컨텐츠나 강의 영상을 전문가적으로 설명했다기보다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접근한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그냥 여러분이 보시기에 유로존 경제가 정확히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망을 말씀드리고 그 전망에 기대어서 총평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하반기 유로지역 경제 전망 GDP 성장률을 보면요 IMF나 ECB나 EU 집행위나 OECD나 혹은 IB 투자은행들의 평균치나 어떤 기관을 막론하고 세계의 주요 기관이나 또 혹은 민간 기업들 또 금융사이드에 있는 기관들도 유로존 경제를 볼 때 23년 성장률이 거의 제로 성장했는데 0.5% 성장에 못 미쳤는데 24년 경제는 그래도 한 평균 0.8%로 23년보다는 나아진다 그런데 이 나아진다는 것이 나아져봐야 제로 성장인 거예요 1%가 채 안 돼요 가장 높게 전망치를 제시한 ECB마저도 유로피언 센트럴뱅크 유럽중앙은행이죠 ECB마저도 지금 1%가 채 안 되게 유로존 경제를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경제가 굉장히 높은 고도의 성장은 전혀 아니고요 저성장에서 그냥 고착화되는 국면이다 그런데 25년 경제는 그래도 1.4%로 상당한 회복이 진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주요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뷰예요 왜 그러냐 24년 연내 그리고 25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결국 금리 인하와 함께 민간 기업들이 억눌렸던 투자를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것이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일자리가 생겨나죠 그러면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되고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 또 이제 소비 지출을 하니까 물가가 어쨌든 안정화되는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는 이렇게 5%대 높은 금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4%, 3%를 향해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는 그런 국면에서 민간 경제의 활력이 생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분기별 성장률 추이를 통해서 향후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나 이런 흐름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24년 하반기에도 25년까지도 그냥 지지부진한 0.5%가 채 안 되는 지지부진한 그냥 경기 회복세 예전처럼 22년, 23년처럼 정말 혹독하게 어려웠던 경제에서만 벗어나고 폭발적인 성장이나 회복으로 가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닌 것이다 지지부진한 회복세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분기별 성장률로 봐도 그렇고요 유로존 경제를 좀 전망할 때 또 중요한 것이 물가거든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24년 연평균 2.4%에서 25년 2.1%로 또 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이제 거의 다 잡혔으니 이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피벗하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 인하하는 것도 피벗이지만 관심사가 물가가 아닌 고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경기로 바뀌는 거예요 물가 안정 목표도 있지만 완전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것도 통화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로존 물가가 그래도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점진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유로존 경제의 나름의 회복이죠 지지부진한 회복이라고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폭발적인 성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의 디테일한 전망을 좀 들여다보면 분기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점진적으로 둔화되긴 하겠지만 23년처럼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이죠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지점에서 낮은 지점으로 이동하는 게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고 이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은 추가적으로 계속 진전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추가적인 물가 안정화의 흐름은 매우 더딜 것이다 매우 천천히 완만하게 둔화 속도가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유로존의 재정적자거든요 그런데 재정적자 비율을 보면 23년까지는 어쨌든 뭐 22년 23년 동안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재정적자를 많이 의존해서 국가 경제를 좀 운영했었던 정부의 살림살이가 그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재정적자 비율이 마이너스 3%가 넘었는데 24년에는 이 재정 기준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3% 이내로 내려올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고 25년에도 더 점진적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수준으로 갈 것이다 굉장히 확장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노력은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단행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한국 경제에 주는 함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세수결선 상황이에요 우리 한국 경제가 세수결선 심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한 4년 동안 재정적자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국가 부채에서 정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초과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입을 거둘 것인가 어떻게 세금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법인세를 기업들이 경영활동 적극적으로 하면서 신규투자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 가계가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면서 안정적으로 세수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적정한 세수가 거쳐지고 재정건전성을 챙기는 20년, 21년 코로나19 때 재정을 확장적으로 집행했다면 이제 23년, 24년은 조금은 재정건전성을 살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재정건전성을 살피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한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전히 감세고 법인세이나 종부세 감세 정책이 그냥 말 그대로 기업의 신규 투자라든가 경제활동으로 이끌어지고 또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전개가 돼서 그렇게 해서 세수가 또 많이 확보가 되고 재정건전성이 확보가 된다면 모르겠으나 지금의 그냥 그런 세수 추계에 기초한 그런 어떤 조세 정책을 꾀하려고 고민하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은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재정적자는 플로우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제 소득의 개념이 플로우 개념이죠 근데 여러분 통장에 누적되어 있는 잔고 저축액 이건 뭐예요 플로우 개념이 아니라 스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플로우 개념으로도 재정적자 비율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로 지역도 그렇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전반적으로 재정적자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재정건전성을 챙겨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료가 근데 재정적자 비율 전망 말고 스탁 관점에서 보면 정부 부채라고 볼 수 있겠죠 정부 부채 규모면에서도 보시면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나라고 했을 때 유로 지역도 기존의 정부 부채 비율을 유지하는 수준 독일 같은 경우는 EU 재정 기준에 거의 부합하게 관리해 나가는 완만하게 이 값을 둔화시키는 물론 유로존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2% 3%대로 성장한다면 GDP 분모가 커지니까 정부 부채가 가만히 있어도 이 정부 부채 비율은 떨어질 수 있을 텐데 유로존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 정부 부채 비율이 경제가 선순환으로 유도되고 나서 경제가 예를 들어 2-3% 이상 성장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야 아마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재정 기준 60% 미만으로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유로존에 속한 여러 유로편 국가들이 재정 건전성을 살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분석들 기본적으로 이런 분석에 기초해서 총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적으로 유로존 경제가 혹은 독일이나 유로편 국가들이 24년 또 25년에 그래도 회복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복되는 국면이지만 유로존 경제가 유로편 국가들이 강한 성장세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유로편 국가들이 굉장히 가나하다거나 유로편 국가들이 폭망한다거나 이런 것에 비유될 만큼의 경제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로편 국가들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바로 그런 거죠 제로 성장해도 이미 이룰 만큼 이뤄놓은 경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 게 좀 어렵거나 이런 것은 또 아니에요 물론 전보다 더 어렵다 전보다 나아졌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어쨌든 성장이 멈춰진 그런 저성장 국가 저성장 선진 국가의 모습을 나름 유지해 나간다고 볼 수 있고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라이트한 골디락스에 해당되지 않을까 고물가도 없고 그렇다고 과도한 버블이나 고성장도 없고 저성장 체제와 안정된 물가와 또 낮은 정상화된 금리를 향해 가는 굉장히 라이트한 골디락스에 가까운 모습으로 유로전 경제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유로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나 혹은 주요 신흥국들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여도만큼 유로전이 기여하는 기여도 또 일본이 기여하는 기여도 이런 각국들의 기여도를 계산했을 때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당분간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유로전 경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역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그만큼 유로전 경제가 성장 동력이 많이 멈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로전 경제를 여러 데이터에 기초해서 현재 경제가 어떻고 앞으로 경제가 어떨지를 가늠해 보실 기회가 됐길 바라고요 녹화를 위해서 책 홍보 멘트를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죠 여러분이 보물을 캘려면 보물 지도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보물 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읽을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경제 입문서는 보물 지도를 읽는 방법을 기술해 놓은 거죠 경제를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경제에 입문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경제 입문서에 기초한 다음에 여러분이 응용서, 경제 전망서를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경제 전망서 24년 전망서를 바탕으로 해서 25년 전망서도 같이 모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25년 전망서에 3분의 2 정도를 탈고를 했습니다 9월 말에 발간될 경제 전망서까지 기대해 주시면서 이상 녹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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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